아, 좋았네! 네, 노래도 잘해요? 키야! 저는 노래방에서 코러스 담당해요. 아, 진짜. 예, 미친다. 이구, 둘리 노래도 잘하는데. 아기공룡둘리 아시죠? 다들. 아, 배고파가지고. 아, 가사가 있어야 되는데. 잠깐만요. 딴 거 불러올까? 어? 가사가 없어? 이런, 이런. 진심이야, 이거. 네, 노래방에서 아기공룡둘리 다들 부르시죠? 따단단 따단단 예아! 제끼라! 컴온! 지르곤! 열이 벗고. 예! 저리 봐도. 오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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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 수 없는 울린 펄리 호루호루! 열다고. 오우! 내려와 아하 친구를 만났지만 이런 년도 옛날이 너무나 그리워 호루호루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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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! 둘리는 여기까지. 아싸! 안아픈지. 안아팠는데. 네. 호루호루호루! 호루호루호루! 예. 둘리는 여기까지. 사실 저는 둘리보다 도우넛을 좋아하는데요. 여기 코 빨간 애 있잖아요. 흐흐흫… 흐흐흐흫… 엑스타라워. 호루호루호루! 아 저는 그래서 신랑님하고 제일 처음에 노래방을 갔는데. 흐흐흐흫. 흐흫. 내가 미친줄 알았대요. 흐흫. 흐흐흐흐흐흐흫. 둘이.. 자기는 절대 둘이는 노래방 안간다고 하셔가지고. 아 오빠 가요 가요. 제발… 제발 소은이 형 가요 가요. 오빠아.. 그랬때 갔는데. 뽕끼도 없고 목소리도 안그리고 안정되고 대박일 듯 저는 좀 촌란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때문에 뽕끼 없고 사실 저는 노래방에서는 뽕끼는 안합니다 목소리도 안정되고요 그리고 사람 좀 울리기도 해요 둘리는 부산시민이에요 둘리는 최고의 비주얼 마이콜이죠 그렇죠 그렇죠 제가 아는 주인들도 다 마이콜이라고 그 라면 속 있잖아요 후루짝짝 맛좋은 라면 뽕끼가 뭐죠? 경안심이 하는게 뽕끼 뽕끼 메들리 뽕끼 뽕끼 그래서 우리 오빠는 사실 노래방 처음 가가지고 저 미친줄 알아가지고 제발 그만하라고 마린블루 그만해 안돼 워워워 마이크 뺏더라구요 구공간 얘기나지 트로트화 되는거에요 사실 저는 래퍼여가지고요 저는 친구들이 다 힙합허가가지고 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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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그 친구들 예 조피디 그런거 있잖아요 오 예아 예 우리 오빠는 마이크 펴사어요 그래서 오빠 불러불러 했더니 오빠는 되게 조용한 노래 부르는거에요 가곡같은거 아 오빠 싫어요 좀 신나는거 부르라구요 아 진짜 기운 다운되네 안돼 안돼 다운돼 좀 업히라구요 업 좀 하라구 오빠 그거면 좀 그러잖아요 지금 내가 분위기 다 살려놨는데 오빠가 조용한거 부르면 죽잖아요 막 그래가지고 예 네 분 펑펑님이 잘하는거 같은데요 아 그래요? 아아구 입이 엎려 부셨네요 화가 나네요 너 지금 어디고 그래서 저는 어 그 뭐죠 이수영 예 자칭 이수영이었어요 사실 이수영도 잘했고 또 아이유도 조금 잘했고 예 예 스트레스 풀고 좋아요 네 잘하는거 잘할 수 있는 경우가 많죠 예 헤헤 오카님 왜 화가 났다고 그래요 언제 다 하라매 야 잘하잖아요 그래도 배고파야지 노래 잘하나봐 미치겠어 네 진짜 네 집 어디가 헤헤헤 네 우리 오빠말로 이야기해서 그런가 네 우리 오빠가 빨리 집에 와야될텐데 그럼 이 이거 차 치아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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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만해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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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오빠도 그래요 사실 노래하지 말라고 네 고맙습니다 네 내